어, 안 잤어? 자기 그렇게 보내고 걱정돼서 잠이 와야지. 기분 좋은데? 나 때문에 잠도 못 잔다니. 잠깐 볼까? 지금? 보고 싶어. 보고 싶단 말 되게 달짝지근하다. 근데 여기 상황이 좀 복잡해서. 와서 자고 가라. 내가 당신 편히 지어줄게 응? 자기 내 품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히 자면 좋잖아. 마음 많이 힘들텐데. 생각해보고 늦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와. 기다릴게. 두고 봐. 지가 안 오고 배겨? 아이고, 보내. 보내해서 못살겠네. 이 화상이 기어뜨러 왔나? 내 가만둘 줄 알고? 어머니. 어머니? 지금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오니? 이인은 어디 있는 거지?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? 내가 너 때문에 화병이 날 참인데 잠이 참 잘 더 오겠다. 빌어. 잘못한 게 없어도 일단 빌어. 빌어서 어머니 마음 풀어드려. 지금껏 잘 참고 잘했으면서 왜 그래. 어머니 잘못했어요. 다시는 어머니 마음 거스르지 않을게요. 아까도 그 말 했던 것 같은데. 이젠 다 필요 없다. 나가. 어머니 제발 노여움 좀 푸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나가라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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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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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